처음에 할 때 뭐 신용보증재단이나 뭐 이런 것들에 심보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추가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더 땡겼고 스물여덟 20대에 7천만 원을 처음부터 문 열는 순간부터 손님 터져 나올 거다 이 생각으로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맛있으면 어디든 찾아와 그렇지 맛있으면 어디든 찾아오니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이끌어오면 되겠지 10년 전이네요 그죠? 그래서 맛있으면 상관없으니까 상권도 잘못됐는데 입지도 잘못 찾았어요 제가 중요한가 봐요 상권이랑 입지가 상권이랑 입지가 달라요? 무슨 얘기? 두 개가 다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권으로 치면 제가 이제 미화사거리 들어간 곳은 술상권이에요 그랬는데 술상권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음식점을 선택해요 밥상권은 대충 어느 정도 이미 계획해놓고 가거든요 저거 먹자 저거 먹자 이미 이제 정해놓고 바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술상권에 들어갔는데 술상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결정을 네 우리 여기 갈까? 이러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 동네 가면은 술집 많으니까 네, 여기 맥주집, 무슨 치킨, 무슨 치킨, 호프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술상... 뭐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뚝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술상권의 특징은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에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에요 음...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네 술 먹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도 너무 많은 고려를 하지 않아요 음... 딱 보여서 깔끔해 보이고 저기 괜찮아 보이네 이러고 훅훅 들어가요 특히 2010년도면 더 그랬겠죠? 더 그랬죠?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훅훅 들어가는데 제가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서 한 3년 정도 내내 들었... 한 3년간 내내 들었던 말은 네 한 3년 뒤에 나 여기 맨날 같이 왔는데 여기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아... 네, 그러니까 맨날 다니던 사람도 발견 못하던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거에요 상권도 잘못됐는데 입지도... 입지는 더 잘못됐어요 상권이 잘... 꽁꽁 숨겨놓으셨군요 네, 상권이 잘못됐다는 말은 네 술상권으로 들어갔으면 술상권에 맞는 음식을 빼야 되는 거에요 네 이제 뭐...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도도 되게 낮아야 돼요 아... 그렇죠 조명이 좀 어둠컴컴하니 술이 좀 땡기는 뭐 그런 분위기와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이제 술이 좀 땡기는 분위기에 어둡고 뭐... 하고 이제 안주 같은 경우도 술먹는 사람들은 안주를 엄청 먹지는 않아요 배부르면 술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술도... 그러니까 음식도 그런 좀... 이렇게 양이 좀 적거나 네,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빼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외식을 생각한 거에요 외식은 맛있고 양이 많고 좀 푸짐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 그게 좀 다르구나 네, 달라요 제가 거기 가서 그걸 외식으로 이제 푼 거에요 엄마가 했던 스타일의 고창을 한 거에요 네, 고스란히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은 와서 친구랑 와서 엄청 푸짐한 거 다 먹는 거에요 둘이 와서 2인분 시켰는데 제가 막 너무 반가우니까 더 주고 막 이랬는데도 다 먹고 밥도 볶아먹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왔는데 좀 빼입고 왔는데 약속이 있다면서 왔는데 똑같이 했는데 한 입도 안 먹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맛이 좀 없어요?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봤는데 아니면 오늘은 술 먹으려고요 제가 밥 먹을 때와 술 먹을 때는 다른 건가? 같은 음식인데? 아, 다른 거에요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술상권엔 술에 어울리게 가야 되고 밥상권엔 밥에 어울리게 가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적절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거기에 맞는 적절한 걸 넣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도 그 첫 번째 외장 하면서 이제 다 깨닫는 거죠 상권과 입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달랐어요 계속 그 첫 번째 한 거는 처음에는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면 2010년도에 딱 열었을 때는 아, 네 진짜 안 됐어요 진짜 안 됐어요? 네, 제가 첫날 오픈했을 때는 손님이 한 팀도 없었고요 네 둘째 날 한 팀 들어왔어요 네 그런 날들이 한 한 달 정도는 계속 하루에 한 팀, 두 팀? 아, 네 망했다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제 그때는 돈을 7천을 썼는데? 네, 돈은 다 이제 쏟아 부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돈이 더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여윳돈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기 시작했어요 막 카메라 사진 찍는 거 좋아했었는데 이제 카메라 팔고 렌즈 팔고 해가면서 이제 돈을 이제 메꾸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장사가 좀 안 됐고 그걸 어떻게 돌려 세우신 거잖아요 그거를 그죠, 네 그죠,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 엔딩을 2020년 버전을 보자면 백 몇 억이라 그랬죠? 150억? 150억 네 그쵸, 직영매장 20개 그죠, 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맹비로 150억이 아니라 먹는 거 팔아서 150억 판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그죠? 네 재료되고 이런 거 말고 없어요, 네 그냥 순수하게 네, 맞아요 이거의 변화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네 터지는 순간이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 똑같은 별로인 입지에서 똑같은 몹창을 파는데 터지는 순간이 왔다 네, 터지는 순간이 왔어요 점진적으로 빵 터짐을 준비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요거 바꾸고 하다가 네 어느 한 순간 그게 맞아떨어지면 팡 하고 터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매장 같은 경우는 손님 한 팀이 사실 다 바꿔놨어요 손님 한 팀? 단골 손님 한 팀이 판을 다 어퍼, 아니 그래요, 판을 다 바꿔놨어요 어떻게요?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한 팀, 두 팀 이렇게 오잖아요 네 시작할 때는 직원들을 좀 뽑고 시작했거든요 주방에 뭐 주방 이모랑 주방 이모의 보조랑 홀에는 또 홀 알바와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사람들 다 뽑아놨어요 네 근데 그거 다 줄여놓고 음 나 혼자 뛰어야지 네 골급 줄 돈이 이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 뭐 주방도 홀도 막 제가 이제 다 뛰기 시작을 하는데 어 그래봤자 하루에 한, 한 두 팀이에요 이렇게 오는 손님이 그렇죠 네, 근데 혼자 있다면 너무 외롭잖아요 네 그리고 손님이 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표출했어요 어 너무 막 반가워하는 어떤 진짜 강아지처럼 네 와 계속 손님한테 계속 이것저것 챙겨주고 막 하니까 이제 손님이 처음에는 완전 부담스러워하다가 네 나갈 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거의 어 선생님 다시 올게요 뭐 이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재방문의 이유는 뭐 맛도 맛있을 수 있지만 네 네 일단 이 손님 사장님하고 친한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네 나 여기 잘 알아 뭐 이런게 이제 오는 이유였어요 그때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잡아 보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한 단골 손님이 블로그에 한번 올렸는데 네 이게 메인에 뜬 거예요 근데 그땐 또 메인 한번 뜨면 파급력이 또 엄청났어요 네 블로그에 그때 이제 전 친하니까 뭐 계란찜 이런 것도 서비스로 줬어요 네 며칠 뒤에 갑자기 손님들이 아직 올 타이밍이 아닌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지? 이랬는데 손님 받아라 갑자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 뛰는데 손님마다 자꾸 계란찜 서비스 주실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제 그 손님이 뭐 사장님이 계란찜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런 것도 올리니까 아 네 네 다 오셔서 계란찜 정도는 서비스로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럴 정도로 그 손님 한 팀이 오면서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 번에 탁 터지는 불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팀 한 팀 한 팀 모으는 노력이 없어서 그런 불꽃도 없겠네요 없었죠 네 네 그래서 그거 기점으로 팍 더 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블로그에 그런 메인에 뜨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고 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점점 많아지고 잘되니까 계속 입소문이 더 나고 저는 계속 단 걸 모으려고 하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줄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상권인데요 네 맞아요 아 그걸 넘어섰네요 네 한 번 뛰어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여기가서 이거 넘어서기까지가 많이 고통스러웠나 봐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저는 제가 뭐 이제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막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영혼이라도 팔겠다 뭐 이런 말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레시피만 있으면 뭐 대박 날 수 있어 그지 뭐 대박집 레시피를 알고 있어 이런 분들한테 그거 알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다 아 그건 기본이다 네 대박집 레시피가 대박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 네 결국에는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어느 상권에 들어가서 그 상권에 맞는 음식이 이렇게 타닥 떠져 이제 맞아떨어지면 터지는 거고 그럼 지금 아까 150억 네 그렇죠 150억의 주력 상품이 이 곱창인가요? 지금 아니요 그 곱창은 아니고요 네 네 주력 상품은 닭갈비 쭉 훑어보니까 네 중요한 건 남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매장이 줄도 섰는데 아 아직 일단 닭갈비 얘기는 빼놓고 빼놓고 네 곱창을 그렇게 해서 블로거도 오고 해서 이제 돌아섰는데 네 네 내 주머니 남는 게 없다 네 주머니 남는 거예요 줄 서는 집인데 돈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죠? 보니까 원가 계산을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원가 계산도 못했고 왜냐면 또 메뉴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뉴 많아지면 뭐 재고관리도 그럴 거고 어쨌든 다 소량씩 시켜야 되니까 네 뭐 경쟁력도 원가 경쟁력도 떨어질 거고 뭐 사람도 더 많이 써야 돼요 요리가 많아지면서 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도 안 남네 네 내 월급이 안 남아 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하 내 인건비가 안 떨어진다 이걸 이제 그때 알고 네 아 그러면 방법은 이제 둘 중 하나요 네 이거 권리금 받고 팔거나 네 아니면 내가 하나 더 내서 거기서 돈을 벌거나 아 지금은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네 장사 잘 되는 매장이 안 남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걸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장사가 잘 됐고 제가 그간 여기에 쏟아부은 노력이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이 사람들 하고 있어 어떤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 그대로 두고 하나 더 내서 거기서 돈을 벌지 뭐 생각하면서 이제 두 번째 가게를 냈거든요 네 이 두 번째 가게가 여기서 배웠었던 이제 학습을 학습 효과를 거기서 다 이제 적용해 본 거예요 학습했던 것들을 네 예를 들자면 상권 네 상권은 술상권으로는 안 갈래 음 그리고 입지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눈에 띄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네 네 그전에는 숨어 있었으니까 네 네 눈에 띄는 거 그리고 좀 작고 작고 사람 적게 적은 사람으로도 이제 좀 돌릴 수 있는 효율 이런 것들 이제 다 그 매장에다 적용을 해 본 거예요 네 네 일도시 곱창을 이제 처음으로 그전에는 브랜드의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곱창집 그전에는 가게 이름이 곱창집이었어요 그전에는 소문난 곱창 소문난 곱창 소문난 곱창 뭐 소문난 곱창은 검색해 보면 엄청 많죠 네 뭐 한 천 개 될 거예요 뭐 소문난 곱창 시상통에 있는 소문난 곱창 시상통에 있는 곱창은 다 소문난 곱창이에요 소문난 곱창 소문난 생고기 네 맞아요 아 뭐 그런 많잖아요 상호 등록도 안 돼요 상호 특허도 안 나오고 그냥 소문난 곱창이었는데 아 이게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 소문난 곱창이셨구나 네 일도시 곱창이라고 브랜드를 처음으로 이제 탁 등록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첫 달부터 적자가 안 나왔어요 아 장사가 막 뻥 터진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막 효율 뭐 뭐 이런 거 계산을 잘 해놨고 잘 해놨고 하니까 시작부터 적자는 안 받네 네 네 내 인건비 아직 안 빠졌는데 첫 달에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는데 첫 달에 한 50만 원 남고 둘째 달에 한 100만 원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매출만 좀 올라가면 돈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약간 정체기가 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체기를 이제 맞이해서 어디 부분이 모자랄까 보니까 점심 장사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점심 장사를 좀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 장사로만 올린 매출이니까 네 점심에만 매출을 좀 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볼 때 점심에는 근데 왜 장사가 안 되고 있었을까 네 점심에는 곱창 먹기 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곱창은 저녁이죠 곱창은 저녁이에요 네 확실히 저녁이에요 그래서 아니 좀 늦은 저녁이거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점심에 닭갈비를 종종 해 먹었어요 음 가게에서 생각해보니까 점심에 닭갈비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칠판 하나 사가지고 네 닭갈비 런치 한정 이래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밖에다 탁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딱 내놨어요 네 기대동 거죠 네 그래서 뭐 배너도 안 만들었고 현수막도 안 만들었고 아무것도 안 만들었고 칠판에다가 그냥 적어놓고 성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글씨도 못 쓰니까 딱 적어놨는데 첫날에 한 팀 먹고 갔고 둘째 날에는 안 왔어요 손님이 셋째 날에 갑자기 만석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열두시 오 분 딱 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니 꽉 찬 거예요 네 그 장면이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데 전 무서웠어요 갑자기 막 막 들어와요? 스물여덟 자석이 딱 스물여덟석이 있었는데 스물여덟 여덟 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한 번에 하냐? 음식을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어찌어찌 했어요 네 어찌어찌 다 쳐내고 완전 나가 떨어졌어요 다 놀랬겠다 네 그래서 야 이거 브레이크 타임 걸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브레이크 타임 걸고 쉬을 정도로 제가 처음으로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걸 걸고 이제 쉰 거예요 재료도 다 떨어졌고 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왜 이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손님 한 팀 한 팀 뭐 이렇게 간절하게 막 워낙 이렇게 뭐 거의 막 빌다시피 손님 서비스를 했었는데 네 이건 왜 칠판 하나에 손님들이 다 몰려오는가 몰려오는가 그걸 보면서 다음날도 만성? 다 다음날도 만성? 다음날도 만성?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그러다가 골목에 대기 손님으로 꽉 차 있고 1호점에요? 2호점에 그 2호점에 골목에 대기 손님도 꽉 차 있고 이러는 거여서 야 뭐냐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제 원인은 파악해 봐야 될 거잖아요 보니까 닭갈비인 거예요 나는 닭갈비인가? 뭐 내가 닭갈비랑 궁합이 맞나? 뭐 이런 별생각 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곱창이 곱창 곱창만 팔 때는 가게 안에서 이제 손님 지나가는 걸 이렇게 봐요 늘 유심히 이제 살펴봐요 손님이 한 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명이 이렇게 딱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한 손님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곱창인데 우리 곱창이나 먹을까? 음 하면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어 곱창 너무 좋아 나 진짜 곱창 딱이다 어 나도 좋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가게에서 이 모양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저 손님은 우리 집으로 오는구나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마지막 손님이 나 곱창 못 먹는데? 이러면 이 네 명이 딴 데로 가버려야 돼 그래서 어 한 명이 못 먹는다고 네 명이 다 뭐 옆에 주꾸미 집으로 가거나 네 네 네 무슨 고기 집으로 가거나 다 이제 빠지는데 아 이게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아 곱창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구나 그쵸 네 곱창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먹기도 하고 여러 시 먹는 음식은 네 한 명이라도 못 먹으면 못 오네요 못 먹으면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나는 지금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매니아적인 음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좀 알았고 네 근데 닭갈비를 닭갈비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 이렇게 보면은 닭갈비는 같은 같은 상황이라고 쳤을 때 닭갈비 있네 그러면 그냥 닭갈비나 먹을까? 그러면 뭐 그러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곱창 대화는 좋아하는 그런 어떤 어 너무 좋아 뭐 이런 것도 없지만 어? 대충 실패는 없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닭갈비에 대한 호불호가 없고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대중성이 있다라고 얘는 매니아적인 거 그러니까 곱창은 매니아적인 거 닭갈비는 대중적인 거 닭갈비는 진짜 안전한 거 같아요 네 어디 동네 갔을 때 네 왜냐면 닭갈비는 학교 급식으로 나와도 맛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기대치도 높지도 않은데 실패할 확률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문턱이 낮아요 그래서 점심 장사가 잘 됐던 이유도 좀 거기에 있었던 거 같고 제가 그러고 한 1년 내내 이렇게 부침이 없이 계속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닭갈비를 제가 점심 메뉴로 이제 내놓은 순간이 빵 터지는 순간이라고 본 거예요 그동안 준비했었던 것 중에 닭갈비가 터지는구나 네 나는 닭갈비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사람들이 그래도 곱창집에서 파는 닭갈비인 거예요 아 네 아 아 이 닭갈비 제가 진짜 맛있게 만들었어요 네 뭐 이렇게 신경 썼고 그래서 맛은 있고 뭐 장사도 잘 되고 줄도 서고 인정 받은 건데 뭔가 이게 이 집 닭갈비가 뭐 탑이다 뭐 서울에서 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못 들어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알아봐 주지는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음 그래서 그건 곱창집에서 파는 닭갈비지 닭갈비 이기 때문일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닭갈비를 따로 빼야겠다 네 어차피 닭갈비가 장사가 잘 되기도 했고 네 네 그럼 닭갈비 메뉴를 따로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도시 닭갈비라는 이제 브랜드 그게 3호점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게 3호점이 된 거예요 아 네 얘는 제가 아직 간판을 달지 않고 네 간판이 이렇게 사다리차에 간판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네 닭갈비 간판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간판은 아직 안 달았는데 아악 이제 제가 3월 15일 오픈이라고 현수막에다 걸어놨어요 12시 닭갈비 3월 15일 오픈이라고 걸어놨는데 그날까지 간판이 오전에 못 달린 거예요 네 한 10시쯤엔 다 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또 딜레이 되죠 네 그러니까 다 달린 시간은 1시쯤 됐는데 네 한 12시쯤에도 이제 사다리차가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막 달고 있는데 네 3월 15일 당일이니까 네 손님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직 다 준비 안 됐는데 일단 다 안 잤어요 네 닭갈비는 어차피 준비는 됐으니까 네 바로 팔기 시작을 했죠 네 밖에 간판은 달고 있고 네 밖에 간판 달고 있는데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와 대박 그 이때부터 이제 그 1도씨의 신화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그쵸 3호전부터 3호전부터 첫날부터 줄이 썼어요 그 프랜차이즈를 생각했어요 가맹사업을 첫 번째 매장 할 때부터도 사실 가맹사업 할 거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첫 번째 매장은 막상 오픈해놓고 보니까 이거 내가 나도 이렇게 버벅대는데 가맹 좀 내줘서 어떻게 성공시켜 이거 아닌가 봐 네 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고 두 번째 매장 갈 때도 곱창집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닭갈비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뭔가 음 닭갈비가 이제 견인하는 곱창집이라니 뭐 이건 좀 내 스스로한테도 이거는 이제 용납할 수 없어 네 그리고 이제 1도씨 닭갈비를 차리면서는 네 뭔가 브랜드도 정돈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3호전때는 신경을 썼어요 전에는 거의 뭐 셀프 인테리어 수준으로 이제 갔는데 네 세 번째 할 때는 인테리어도 1도씨 닭갈비만의 색깔이 좀 있게 만들었고 네 오픈하자마자부터 바로 됐으니까 얘는 어디다 내놔도 될 것 같아 가맹사업 해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이제 내렸는데 네 점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요 네 자기는 이런 거 내고 싶다 어느 지역에 내고 싶다 아 가게가 줄 쓰면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생기죠 어 손님들이 다 가맹좀 내달라고 얘기해요 네 이 정도 잘 되니까 뭐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진짜 진지하게 가맹상담하고 내가 사계절을 다 겪어보지 않은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잘 될까 그래서 1년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네 두 번째는 그 1년을 겪는 과정 중에 어느 상권이나 다 잘 될까 음 왜냐면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A급 상권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B급 상권 C급 상권 다 있어요 저는 B급 상권 들어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A급 상권은 권리금이 너무 높잖아요 임대료도 높고 그래서 A급 상권에 B급 입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B급 상권에서 A급 입지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미각이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왜냐면 자리가 좋아야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데 너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내 돈 들여서 그 사람들로 실험할 게 아니고 내 돈 들여서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닭갈비로 좀 지경을 더 내봐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닭갈비 매장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피스 상권에도 들어가보고 극장가 상권에도 들어가보고 주거 단지 있는 쪽으로도 들어가보고 그리고 술 상권으로도 다시 들어가보고 계속 그 다음부터 닭갈비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 근데 들어갈 때마다 다 잘 됐어요 이 브랜드는 뭔가 기운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오픈하면 무조건 간판 달고 있으면 손님들 들어와요 아니 닭갈비 맛있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간판 달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건 맛을 모르잖아요 맛을 몰라요 첫날부터 잘 된다는 거는 맛을 모르는데 잘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맛을 모르는데도 닭갈비라는 아이템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나가면 닭갈비 매장 엄청 차려 했대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저희 거 보고 닭갈비를 시도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것도 다 잘 안되세요 잘 안되세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 상권 보는 눈이 있긴 있었나봐요 제가 입지랑 상권이 첫 매장부터 삐그덕거렸으니까 그 한매친 것들이 있었고 제가 저는 매장 하나 낼 때마다 어쨌든 첫 매장부터 비주로 시작했잖아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특히 두 번째 갈 때는 그 다 올인했는데 더 땡겨 써서 올인한 느낌이에요 네 네 네 네 네 지금 도박판에서 전 재산 다 걸었다가 조금 이제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빌려서 더 내고 세 번째도 다 계속 이제 뭐 계속 올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올인하는 거죠 네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올인하는 거죠 올인하는 사람은 과제 우리는 진짜 사활을 거는 거에요 이게 뭔가 그러다 나 여기서 진짜 잘 돼야 돼 라구 하니까 네 뭐 한번 내보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권 볼 때 더 할 나위 없이 신중하게 봤어요 어 그런 게 그 상권의 그 입지에 딱 닭갈비가 맞아떨어졌던 게 저는 좀 주요하지 않았나 딱 가서 가게 와서 이 자리에 닭갈비가 없으면 말이 안 돼 이 정도 되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도 딱 들어오시면서 진짜 딱 닭갈비 잘 짚고 들어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딱 닭갈비 하나가 필요했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A급 재료, 그러니까 특A급에 특A급을 더해서 만드는 음식은 당연히 특A급의 맛이 나오겠지 가격도 특A급을 받아야 될 거고 근데 약간 C급의 재료들을 가지고 마법을 부렸는데 B급이 나왔어 이건 프리미엄이에요 그 한 등급이, 가격은 역시나 C급 제가 그걸 이제 좀 깨달았죠 내가 너무 무모한 짓 하지 말고 공감받지 못할 것들은 아니고 특A급 재료랑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A급이 나오면 이거는 말아먹은 거죠 재료보다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군요 C급 가지고 B급 만들면 네, 맞아요 그게 마술인 거죠 이게 놀랍지 않은 거예요 특A, 특A, 특A는 가격도 특A인 제가 무엇을 경험을 했던 어쨌든 창업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은 열리는 거예요 완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어떤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오픈하는 순간에는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은 사장다워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매니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매니징은 제가 제일 어려워했었던 거는 시키는 걸 못했어요 시키는 거 시키는 걸 못했어요 못 시키니까 저 손님 주문 받아야 된다 지금 치워라 저기 의무식 빨리 내줘라 이것들을 되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매끄럽게 그걸 못 하니까 제가 가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주문 받고 음식을 이 음식 해주세요 이거 빨리 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주방 들어가서 하다가 치우는 것도 제가 하다가 뭐 하다가 알바는 그냥 멀뚱멀뚱이 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서로 다 불편해 얘는 왜 약간 쪼다 같이?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밖에 없어요 디렉킹이 아니면 시키는 것들이 저는 쌓여가면서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시켜줘야 돼 잘 시켜줘서 성과가 좋아야 다들 각자가 오히려 잘 매끄럽게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봐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유경험자들 얘기 많이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경험자 얘기 그것도 너무 성공하신 분들 말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람들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왜냐하면 너무 큰 성공을 거두신 선배님들은 영웅담이 나와요 그때의 풋풋했던 진짜 실패담보다는 뭔가 이게 그런 순간들이 다 미화되는 거야 그렇죠 추억 보정 네 맞아요 보정이 돼 있어요 그 말대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오히려 진짜 막 버벅됐던 이야기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 지금 이야기 실시간으로 막 지금 있는 그 이야기들이 도움이 많이 돼서 선배들 경험담을 실시간 이야기 저도 오프라인 매장을 3호점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그거더라고요 딱 1호점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는 막 하면 이게 어드팀에서 잘못했고 뭐 이런 거 아 이거 마케팅 부서에서 했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혼자 하니까 다 잘못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럼 누가 잘못해서 결국 또 나 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아 저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분이랑 많이 싸웠어요 아 괜히 인테리어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진짜 맞아요 네 뭐라고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맞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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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아 이거 그때까지 해준다고 그랬으면서 왜 안 했어요 네 그때까지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아 바빠서 못했어요 그럼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요 아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아 손님도 없는데 솔직히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다를 것도 없는데 네 저도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여기에 들어간 돈이 제일 아깝게 느껴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랬고 근데 그렇게 치면 제가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준 세우는 거 기준 네 기준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권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 기준인데 네 상권도 어 나는 밥을 팔 거야 난 술을 팔 거야 네 이런 것도 다 기준 중에 하나고 네 네 네 나는 인테리어를 카페처럼 할 거야 레스토랑처럼 할 거야 노포처럼 할 거야 네 이런 것도 다 기준인데 네 이게 기준이 없이 시작하면 네 인테리어 미팅을 하는데 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두신 바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네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 보통 얘기해요 좀 멋들어진 걸로 해달라고 하는 돈 네 네 그럼 이제 업체 측에서는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아서 멋들어진 걸 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것저것 막 가지고 와 네 가지고 와서 어떤 건 모던해 어떤 건 뭐 엘레강스해 어떤 건 또 막 인더스트리얼해 막 있어요 용어도 막 휘황찬란해 네 근데 다 마음에 들어 초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요즘에는 약간 노출 콘크리트 이런 거 유행하니까 얘에다가 저 모던함을 좀 섞어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짬뽕되면 진짜 엉망인 거 막 나오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기준 없는 사람은 계속 그러면서 비용만 증가하고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 나오고 자기 음식하고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나는 무슨 음식 할 거고 이게 어떤 난 여기서 돈을 벌 거고 처음엔 무조건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 계셔요 난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돈이 안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뭔가 의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브랜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답이 아 돈도 계속 적자인 매장이 나오는데 네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약간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매장 어느 정도 좀 됐고 진짜 안정 다 돼서 그 진짜 뭐 사회적 공헌을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장사해볼 거 다 해봤어 이제 접고 싶어 뭐 이럴 때 보통 하시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안테나 매장 하시고 싶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유의미한 것들을 안테나 매장해서 프랜차이즈를 돌리겠다 뭐 이런 경우가 돈 안 남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네 네 첫 번째 매장은 무조건 돈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장사 잘 되는 거 장사 잘 되는 거는 고급진 게 아니에요 네 고급진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거 익숙한 거 이런 것들이 장사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하나하나 좀 다 선 상태에서 매장이 오픈해야 돼요 네 이 네 가지 기준과 현장 경험 네 그렇죠 매니징 연습 누굴 시키는 연습 그 다음에 유경험자의 이야기 네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 열면 네 맞아요 네 이 네 가지가 아무래도 준비되는 게 좋겠네요 그건 꼭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제가 사실 이런 F&B 쪽은 진짜 모르는데 네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도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